비공선 비공선 해보자 루이즈로도 꼴대를 찍어야하는건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 기억상으로 마리오로 루이즈 마리오랑 루이즈 두마 두마리이랜다 두명 다 깼었어야지 어..최후에 뭔가를 볼 수 있었던걸로나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퍼펙트클리어는 모든 맵을 마리오랑 루이즈로 한차례씩 어 스타코인 3개 다먹고 골기때 만점 기록할기 이게 만점이었어지 아마 어..그럽네 그랬었던거같애 아닐수도있고 야 버섯좀 주라야 오 야야야야야 앗 와 인심이 이렇게 버섯좀줘 막 너구리라든지 아 안주네 흐옥 자 개미처럼 살아야지 메사 조심해서 야 때려봐 딱! 하아! 오! 음! 지나친 뻔했어 자 첫 번째 아 맵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는디 어? 에헤헤이 비켜 비켜 우옷! 네 키우님 안녕하십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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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! 수고! 오! 수고리면 피해지는데? 간단하네 뚝! 아 잠깐만 돌부처 능력을 썼으면 됐잖아 어 지금 깨달았다 어 어 나의 활용 능력이 정말 의심이 되는 그런 구간이었어 으! 안 돼요! 돼! 하아 뭐 없지? 가자! 으! 깜짝이야! 그렇지! 아 여기 보스 없나본데? 어우 이제 보스 이쯤 되면은 보스는 오호호호호호호호 오오 아쩍 아쩍 야 골 때리는데 완 퀴 가자고 만점까지 깔끔하게 찍는데 성공했어 네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돌부처 이거 상당히 꿀 스킬이구나 제가 잘 못써서 그랬던거지 활용을 다음부터는 쌈박하게 해보겠습니다 4-3가 짜증이 나실겁니다 아직 멀었네요 이제 세번째 스페셜 월드가 되겠습니다 자 뭔가 어려 보이네 딱 봐도 3-1 매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기도 낙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맵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금세 멱이 떨어질 것이오 빠밤밤 흠흠 자라자잔 요런식으로 이동하는 맵이구만 타이 이 아아 스카이 웨이 마아나게 너구리가 있었더라면 음 너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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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어떻게 먹지? 음 날개 없는 로이지가 저걸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? 하아 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잘 굴렀다 오호 잘 굴렀어 오 최고의 구루기였어 ış 빠밤밤밤밤 으악 위험하군 으악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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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 아 뭐야 난 목숨을 걸었는데 동전 하나야? 그렇지 에잇 빠라바밤 와 이거 진짜 되게 어려워 자 됐어 자자자자자 아 아 꿀맛 같구나 자 너구리의 중요성을 아주 크게 깨닫고 있어요 있는거랑 없는거의 차이가 엄청나 이렇게 하나씩 주면은 난 너무 좋구나 빠바바밤 자 잠시멈추고 짜잔쩐 아웃센서 빠바바밤 오 안 돼! 안 돼! 벽차기! 끌락락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어? 심리도 못가서 발병이 날 텐데 이런 젠장 하지만 감 잡았어 자 이제 미세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익힌 참입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없어 따부바밤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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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잡았어 그렇지 침착하게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해 침착하게 너구리만 있으면은 엄청 쉬워 자 뭔가 잘못되었어 안 잘못됐어 자 저 동전 먹지마 그렇지 그렇죠 아우 발짝 해맬 뻔했어 어? 확실히 이제 조금 난이도가 상승하는 것이 느껴지네요 어려워 빠바바바밤 짜자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킵 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자고 하 Raven 하하 하하 보음 소리가 난다 위구만 그렇지 음 이건 그냥 길가다가 다 있네 여 스테이지는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깨보자 네 초급 일왕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진행하는 일품이 있는 맵이구만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한 맵 중에서 제일 잘했다 너무 잘했다 잘했지? 사수거 영광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주의를 주셨던 3-3 스테이지 도달해버렸다 해봅시다 여기서 낙사로 20번이 났습니다 그래요? 난 왕퀴 깰거지롱 자 자네에게 굴욕감을 선사하겠어 난 왕퀴 깬다 아닐 수도 있어 어유 아 잆 아 이리지마 아잇 시내기는 하나 더 있지롱 아 시간이야 시간이 시간이 너무 급박해 씹어치 아우 후후후 자 아 저거 먹고 싶은데 아허허허 이럴수가 오우 너무 긴박해 자 좀 널널해졌어 어떤가 자 이건 대각선이구만 빠라바밤 빠라바밤 N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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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야 안돼 타이머바라니 이렇게 죽은적은 단 한번도 없어 슬토 진정 정말 분해 죽겠어 왠지 저기로 바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너구리가 있으면은 저 저기쪽으로 바로 뛸 수 있을 것 같아 자 빠른 진행 아이고 야야야야야 밤바밤 으악 먹고 가는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지체하더라도 자 자 오케이 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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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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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짠짠 하하하하하하 쉽게 깼지롱? 하아 이상전 뭐 저 만족스럽구만 흠 3-3 스테이지였습니다 깔끔하구만 어 솔직히 떨어지기 진짜 쉬운 맵이었는데 잘했당? 어잉? 참 잘했어요 드래곤볼을 3DS로 한글저 이.. 너 뭐야 어허허허 너구리를 갖다 바쳤네 잘했어 필요없어 버르르르르르 드래곤볼 3DS요 그게 도대체 뭐야 음 드래곤볼은 도대체 모르겠다 손에 아직까지 나오는 건가 드래곤볼 자자라 드래곤볼 아챠! 되게 빠른데? 오 일전에 봤던 스피드가 아니구나 엄청 빨라 제법 빠르구만 너무 터프하지 않아요 맞을거 다 맞으면서 하고 맞을거를 다 맞으면서 했으니까 이렇게 사망에 이렇게 되지 이거 뭐 시간도 별로 없는데 아 시간 많은데 나 왜이렇게 급하게 진행하고 있었어 바로 전맵에 여운이 남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벽때문에 자꾸 꼬인다 대나전 당연해야지 두번째까지 깔끔하게 반대만 좀 죽네 사고가 정지한다 어우 어려워 진짜 어렵네 네 저 철기둥이 갑자기 개수가 드니까 어지러워 너무 어려워 엄청난 집중량 어 아 우와 오 오 자 졸남기 하나 둘 셋 넷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허허허허 말이 피했는데 오 자 감 잡았쓰 어차피 한 대 맞으면 뭐야 맞고 먹으면 돼 흐흐흐흐흐흐흐 그 감을 잡았습니다 저기까지 안전하게 큰 레이즈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대 맞고 먹자 어 터프하게 터프하지 에헴 너 뭐야 아직도 있어 어 으어 오 아우 진짜 넘만 해 챠 fac 그렇지 음 빠버바밤 휴 어 중반에 조금 휘청했는데 이쯤이면 깔끔했네 깔끔 흠 잠깐만요 이게 마리오로 해야되나 루이지로 해야되나 어 차이 별로 없는거 같아요 마리오랑 루이지 그냥 한번씩 하는게 아니라 그냥 한명이 계속하면 되는거 같애 전혀 분간이 안되는거 같다 음 캐릭터상은 그냥 자유자재인거 같애요 3-5스테이지 땡 흐하하하하하 아 죽으리 자 이번에는 이정께 사라지네 자 어려워 어 어려워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이 맵에서 엄청나게 죽을거 같애요 천천히 해야돼 근데 그게 겁나 어려워 나한테 천천히 하면 되는데 흐하하하 많이 죽겠다 어 똥밖에 안주네 정말 너무하네 여깄지 와 없네 여기 여기 야 바보야 나좀 태워줘 이쪽으로 가자 그렇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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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하하하하 어 어 생각을 잘했었어야 됐는데 어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하지 잘되어 나처럼 리듬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죽네여 여기서 해변 스티커 5개 고맙습니다 영광님 염광이오 음... 그렇지 음... 아하 피켜 왜그러시나 자 흐베이? 오오오 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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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저 자식 어 머리를 밟고 가야되겠다 어.. 어..어려워 많이 어려워 늑 락 으악 칼칼칼칼 어 저처럼 타이밍 아주 아주 드럽게 못맞추는 사람이 하면은 이걸 많이 죽겠다 네 녀석을 밟고 가겠어 그러게 해보자 멀리뛰기가 왜 안나갔지 자 이 맵은 아주 주의해야 되는 맵이다 자 한번 죽기 시작하면은 막 집어던지지 조심 조심 아 너구리 있었으면 되게 편했겠는데 너구리 어디갔어 이거 네 이벙크 되게 어려워 아 아 아 아 아 아 흐하아 그래 어 세이브다 사랑스러운 세이브 자 저걸 과연 어떻게 먹으면 좋단가? 어어 어쩌다 넘어갔어 레논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으악! 아잇! 으악! 으아 Dame 으응 세이브가 나를 살렸어 장난아닛 난의도 공간 지각능력까지 지금 큰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왜 자꾸 안되지? 멀리뛰기가 잘 안나가 어 못해서 그런건 아닌데 왜 안나가지? 이게 왜 안나가지?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그런가 어우 나 간 떨려서 이거 못하겠네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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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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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야 저거 어떻게 먹어 이런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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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엄청나구만 엄청나구만 엄청나 죽구만 그게 나 몇번 죽은거야? 될수도 없다 아앗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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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저걸 어떻게 막아범졌어 아니? 어허허허허 간단하네 어 뭐야 간단하군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오 세상에 내려서기 마음이 급해지는군요 아 다급해 빨리 깨고 싶어 이 똥같은 스테이지 아 취약하다 엄청나게 취약하네요 조심조심 한 대 안맞을 자신도 한 대도 안맞을 자신이 없어 옷 안맞을 조서 자 으쌰 으쌰 엄청난 어려워 어떻게 통과해 저기까지 한 대도 안 맞고 저기서 한 대 맞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물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다림에 미학이 부족했어 야 이거 아주 진국인데 제대로야 아주 에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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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어 욕 으아학 엄청난 고통이구만 휴 되겠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ह 하 아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애 후사! 어렵당 자! 저래 보자고 저 구간도 되게 쉬운 부분이 절대로 아니었었네요 한대도 안맞고 칠라 뭐야 할라니까 어려워 기회의 주의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애 자! 기회만을 번다 큰 루이지 상태로 왔어 이 정도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잠깐만 이거 진짜 와 진짜 어려워 우메 우메 살았어 자 어느 타이밍에 나는 넘어가야 될까 음... 투... 쓰리... 원... 투... 쓰리... 원... 투... 쓰리... 원... 투... 뭐야? 어허허허허 뭐지? 어 뭐지? 어? 오... 하이라이트 구간을 넘어가놓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hö허허허허 кноп기 마지막 지점에서 아 세상에 세상에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잘해 근데 여기가 개길 장난 아니야 정말 어어 정말 예상치 못한.. 엄청납니다 휴~~ 정말로 쉽지가 않구만 정말로 정말로 원 투 쓰리 짠 어 여기서 뛰는 것도 어 뛴박질할 공간이 없어서 말이지 좀 어려웠단 말이죠 자 됐스 으음 음 지금갔으면은 아니지 저게 맞았을거야 요 tranqu 어 한 서른 번 죽은 거 같애 정말 괴로라구만 나 괴로라네 악몽 같았어 무시무시했네 자, 잠깐 깼어 해냈스